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저 빨간 상이는 모리씨의 것입니까? 저 빨간 상이는 모리씨의 것입니까? 저 빨간 상이는 모리씨의 것입니까? 우아귀는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와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은, 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는 아카이 우아귀와 모리씨의 것입니까? 아는 아카이 우아귀와 모리씨의 것입니까? 아는 아카이 우아귀와 모리씨의 것입니까? 아카이 우아귀와 모리씨의 것입니까? 아카이 우아귀와 모리씨의 것입니까? 아카이 우아귀의 것입니까? 아카이 우아귀와 모리씨의 것입니까? 아카이 우아귀의 것입니까? 아카이 우아귀의 것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